반갑습니다 심성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 갈람 주제는 수장절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협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미니라 아멘 수장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시프입니다 아시프는 거둬들임 수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말에 곡식을 거둬들여 곡간에 저장한다는 뜻에서 수장이라는 말을 쓴다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3차 절기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무교병의 절기와 맥주절과 수장절이 그것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을 말하고 맥주절은 봄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하고 수장절은 늦은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여 곡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절기 중 두 절기가 추수와 관계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빈손을 들고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추수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농사는 믿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부신자들은 농사가 자연적으로 그냥 되는 것으로 알지 모르지만 햇빛과 바람 그리고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면 모든 농사가 될 리가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데 나라마다 다 풍습이 달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상들에게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종의 추수감사제입니다 한국교회는 미국의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한국의 추석이나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그 전신이 이스라엘의 수장절이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나님이 아닌 주상들을 위해 한다는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든 농사는 곡식이 되었든 과일이 되었든 하늘의 섬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농부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농사지어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세기 26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결과 그 소출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1년 내내 수고를 해도 그 농사가 아주 헛된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태풍이 분다든지 꽃이 피어 열매 맺기 시작할 무렵에 갑자기 추위가 닥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1년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이죠 추수절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믿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